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잘한다 와우 잘 타자 아아 조심조심 틀렸어 틀렸어 겁나갖고 쫄아서 그랬어 쫄아서 아 못 살 것 같아 아 하지마 부담되면 하지마 오오오 잘했어 잘했어 야 와우선공 이야 잘됐다 아 그럼 못하겠는데 성공 성공 와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진짜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네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 좋아요 성공 완전 성공 여기서 갑자기 헷갈렸어 원래 되려면 자자 그러니까 잔대 조심조심 잘 타네 감사합니다 쭉 내려가세요 아우 빨리 타 아우 잘 타네 상황 대처도 잘하고 왜 잘 타 야 잘 타는데 없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랬더만 야 너 분은 덜 왔어 죄송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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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뿌듯합니다 뭐가 뿌듯하죠? 점프도 성공했고 무서운 싱글 코스도 해서 정말 좋습니다 자탄장 다음에 또 봐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 입체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 땀이 뚝뚝뚝뚝 나는데 풍년 중에 예쁜 풍경도 많고 너무 재밌더라구요 즐겁고 발로 쏠린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 치고 이제 싸움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바람뱅크를 타고 있습니다 바람뱅크 아직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처음이니까 안 뛰고 또 점프대가 있네요 어디 볼까요 다음엔 뛸 수 있을지 아 이정도는 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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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죠 편성함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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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맨 하리온 맥스 맥스 하하하하 하하하하